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열례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11월 대선 후 논의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공부부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도달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냈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서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일 미한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행사 화상연설을 통해 다시 강조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콜라 부서장은 그러면서 정전협정으로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선언 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혼란스럽다면서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테리 선임 연구원은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빅터 차 한국 석자는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즈아니스 한국 담당국장은 미국 대선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제안은 테이블 위에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